뭐에요? 게임 기준이에요 편하게 나온다 스키도 다 뺐죠? 속 시원하게 게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왜 걸려? 아이고 위에 있었네 딱 잡았을 때 다시 내려놔 그리고 잠깐 위로 올라와서 잠깐 쉬어요 잡기 바로 직전에 바닥에 들어갔다가 게임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네 야! 야! 누구한테 물어보세요? 뭐야? 아니야 아니야 발성 발성 치명타를 매겨줘